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먼저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내려놓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 대화하자고 손을 내미니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채 결론부터 내려놓고 밀어붙이는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으면 22에서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모든 원칙은 현실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손실은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익이 나면 국가가 4분의 1을 가져가겠다는 구조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산이 적은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의 투자에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또 소수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한다면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신성통상의 상장 폐지 사례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성통상은 자사주 매입가를 주당 순자상가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소액주주들을 시생시키며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주식을 이용하지만 이익을 나눌 때는 주주를 외면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이처럼 불투명하고 지배주주의 전행이 방치된 상태에서 세금을 우선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후에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고민해야 합니다. 지배주주의 전행을 막고 소액주주가 정당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노력과 투자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는 시행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투세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 세금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후에야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